아웃도어 열풍 안녕하세요 리뷰원의 장현정입니다 아웃도어 열풍은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핫한 분야는 바로 아웃도어에서 즐기는 영화 감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모두들 모바일 프로젝터 구입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역시나 아웃도어 시네마의 완성은 스크린이 아닐까요? 이번 시간엔 장소에 구입받지 않는 신개념 포터블 프로젝터 스크린 X-GEN 엑스케리어 스크린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X-GEN은 프로젝터 스크린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전문 제조사입니다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기업이죠 자체 기술을 적용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X-GEN 엑스케리어 스크린은 X-GEN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크기, 무게, 설치, 화질 모두를 잡아낸 제품입니다 그럼 바로 설치해볼까요? 먼저 상영하고 싶은 공간에 X-Cube를 설치합니다 X-Cube는 후면에 강력한 자석을 내장하고 있어 금속 재질의 벽이라면 어디에나 쉽게 붙여 설치할 수 있죠 차량에도 부착할 수 있겠네요 트라이포드 연결홈을 통해 스탠드에도 설치할 수 있고 기본 제공하는 벽면 브라켓을 사용하면 실내에서 고정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옵션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엑스텐션용 흡착 거치대 BR-010입니다 두 개의 흡착판으로 유리와 같이 매끄러운 표면에 안정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도 다양하게 거치가 가능하니 적어도 설치 장소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폴대를 설치해볼까요? X-Cube를 자리 잡았으면 X-Cube의 각 코너의 스크린 규격에 맞춰서 폴대를 각각 끼워줍니다 X-GEN 엑스케리어 스크린은 폴대마저도 텐트와 같은 형식의 접이식으로 구성해 휴대성을 극대화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스크린을 연결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로 이 스크린이 X-GEN 엑스케리어 스크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인데요 기존 일반적인 스크린은 한 번 구겨지면 얼룩이 생기거나 줄이 생겨 유지관리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X-GEN 엑스케리어 스크린은 접이식 원단 스크린으로 이러한 단점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이 스크린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두툼한 천 같은데요 하지만 이 특수 원단에 X-GEN만의 노력과 기술력이 녹아 있습니다 우선 원단 중심에는 2형 압착 처리된 압축발포 우레탄이 중심을 잡고 있고 양쪽에는 특수화 코팅 처리된 고순도 코팅이 접혀지거나 구겨진 원단의 평활성 복원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물론 특허 출원까지 되어 있죠 스크린 부분도 단순한 흰색 천이 아니라 X-GEN의 기술력이 적용된 코팅이 되어 있어 화질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부분도 단순한 흰색 천이 아니라 X-GEN의 기술력이 적용된 코팅이 되어 있어 오늘 살펴본 X-GEN X-GEN 스크린은 사용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해소시켜주는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크기를 줄이기 힘든 프로젝터 스크린이라는 제품을 패키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휴대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준수한 화질로 아웃도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순수 국내 제작의 신개념 프로젝터 스크린 X-GEN X-GEN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의 아웃도어 시네마를 완성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뷰온의 장현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